참 좋은 회사였는데 이게 아마 인텔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지만 인텔이 원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였죠 디렘을 거의 쇼시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기업들이 쫓아왔지 않습니까 일본의 도시바 도시바에 추격당하면서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이 cpu 중앙처리장치 cpu를 가지고 2000년대 어마어마하게 회사가 컸죠 cpu가 어마어마하게 지금의 nvidia의 gpu처럼 하늘을 찌르듯이 비싸게 팔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nvidia나 이런 데 시장을 좀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ai 반도체 거의 핵심 두뇌에 해당하는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하고 gpu를 합친 ai 가속기 가우디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인텔이 좀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를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인텔이 상당히 성과가 안 좋게 나왔네요 보시면은 한때 반도체의 왕으로 불렸던 인텔이 이번에 경영성과가 안 좋아가지고 직원 15%를 자르고 배당을 완전히 중단하는데 작년도에 배당을 절반으로 줄였거든요 거기다 이제 배당이 완전 없어진 겁니다 비교적 반도체 기업 가운데서는 인텔이 반도체에서 기업 가운데서 배당을 좀 넉넉하게 줬기 때문에 주가가 낮았지만 주주들이 참았는데 이제 배당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주가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가 2000년인데 2000년 2000년대 거의 80불까지 간 겁니다 주식이 2000년 24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21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반도체 회사 가운데서 인텔이 투자했던 사람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겁니다 영원히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인텔 주식이 오늘 21불 38세트까지 떨어졌으니까 조금 회복되다가 폭락을 한 거죠 미국에서 이런 분기별 성과 발표돼가지고 성과 안 좋으면 그냥 주가가 폭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 떨어진 겁니다 한 30불 정도 등락을 계속 하다가 5일째 5일간 31% 빠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투자자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제 한참 코비드가 유행을 빠질 때 70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16불 2등에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또 이렇게 크게 떨어진 겁니다 주당 수익률이 80.25% 정도 감소한 겁니다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배당을 완전히 중단한 거죠 월가에서 전망한 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친 겁니다 이런 미국 기업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 성과할 때 피를 말리니까 칼같이 뭐죠 그냥 주식시장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% 감소한 수치인데 우리에 함께 되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월가에 전망한 매출 129억 5천만 달러인데 실제 매출이 128억 3천만 달러니까 그냥 바로 그리고 특히 실망한 것이 데이터센터 매출이 3% 감소한 거죠 3% 감소 AMD도 이런 115% 정도 데이터센터용 칩을 팔고 뭐 엔비디아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3등 기업인 인텔은 3% 정도 들었으니까 기술적으로 아마 많이 밀리는 모양이에요 지금은 파운드리 사업 CPU 사업 GPU 사업을 다 하는 거죠 인텔이 아마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될 겁니다 942억 달러네요 너무너무 창피하네요 AMD가 아마 한 4천억 분량으로 될 거고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지금은 3조 달러 정도 조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942억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좋았던 날든 다 가는 겁니다 돈을 벌게 여러분 이렇게 힘든 겁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제가 자식 주식시장 말씀 많이 들은 것은 투자에 도움되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다 이런 거다는 이야기죠 한 방에 그냥 가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냥 역사책 속에 있는 것이고 분기별로 계속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성과를 못 내면 그냥 사람 자르고 그냥 회사가 그냥 주가가 그냥 폭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1조 2조를 버는 겁니다 이렇게 1조 2조를 벌기 때문에 그 피 같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잘 써야 되는 거죠 그걸 공항 짓고 의대 짓고 이런 이렇게 낭비하면 그냥 그다음 뭡니까 소고기 사물하고 25만 원씩 주고 하면 뭡니까 다음에 그냥 깡통 차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 메일 주소 메일 주소가 어쨌든 간에 너무 늙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참 계속해서 여러분들 못하면 이런 격전장에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돈을 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조 2조를 버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렇게 피 같은 돈을 벌어 가지고 알뜰하게 잘 써서 다음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 뭐 그냥 숟가락 얹고 그냥 나랏돈을 빼먹기 위해가 혈안이 돼 있으니까 참 걱정이 큰 거죠 정말 인텔은 천하의 인텔이었지 않습니까 cpu가 지배적인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천억 달러도 이런 기업 가치가 안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심하네요 기업 가치가 942억불밖에 안 되다 942억불밖에 시가총액이 안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제가 이제 정권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게 좀 타격이 크네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이제 톱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러시아 특파원이 석방이 됐기 때문에 그 뉴스가 오늘 톱이고 그 하단에 이제 큰 뉴스가 다우지수가 900포인트 빠졌는데 7월 달에 구직자 수 증가가 아주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실업률이 4.3%포인트 정도 올랐고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떨어진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처음 예정한 대로 0.25%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0.5%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춰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게 오늘 톱뉴스인데 오늘 국내 주요 일간지 경제지도 대대적으로 다뤘네요 속보 미국의 7월 고용 증가 11만 4천명 실업률 4.3%로 상승 경기 침체 가시아 대다 미국 불황의 공포에 아시아 증시가 크게 떨어지다 미국 경기 침체 공포에 파랗게 질린 증시 코스피 4년 만에 최대 하락 지가총액 78조 원 날아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발 리세션 불황 공포 눈물이 나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10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올해 최대 낙폭입니다 고금리 피로감에 미국 경제의 한계가 왔나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됐다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증시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좀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어제 검은 금요일 코스피 시총 78조 5천억 정발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죠 2일 날 아시아 증시 8월 2일 니케이드 5.81%로 빠졌네요 대만 4.43 코스피 3.65 미국의 7월 실업률 4.3%로 시장 예상치보다 0.2%포인트 상승 미국의 7월 실업률이 0.2% 상승 전문가가 전망친 18만 5천 명에서 어마어마하게 적게 늘었네요 11만 4천 명이 늘었으니까 좀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고용 증가율이 크게 여러분들 떨어진 거네요 18만 5천 명이 늘어날 것이다 예상했는데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숫자가 11만 4천 명 증가했으니까 시장이 과민반응을 할 수 있겠네요 그 이전에 12개월간 평균 증가율이 매월 21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11만 4천 개 정도가 됐으니까 불황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기술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식들이 다 영향을 받았죠 이때 굉장히 당황하기 쉬운데 보시면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체의 큰 폭으로 하락했고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 증시 역사상 사상 최고로 많이 떨어졌네요 대만의 TSMC 대만 반도체 같은 부분에 여러분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제 미국 제조업이 불황이 본격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은 미국 불황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아시아 증시에서 이제 투매를 한 거네요 주식을 다 팔고 그 다음에 현금을 챙긴 겁니다 주가가 더 떨어질 거로 봐가지고 답은 여러분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좀 과민반응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좀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미국의 TSMC나 NVIDIA나 이런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매출 사이에 아무튼 간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독려하거나 이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또 다음 주 되면 상당히 또 정리되고 주식시장 분위기는 뭐 하루하루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장기 전망의 상황이 계속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쪽에 베팅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1부 마무리하고 오늘 2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런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잘 쓴 양수입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좀 넓히고 안목을 확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께 좀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봤서 慢慢 강요 하나 2부 bike